등시 공방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중심에 서 있는 뜨거운 이슈 하나를 선정해서 뜨거운 이야기 공방을 벌여보던 그런 시간인데요. 한화 투자증권 송유한 영업부 지점장님 그리고 KNJ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굉장히 쉽네요. 오실도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엄청 춥습니다. 그렇죠. 추웠죠. 시장이 꽁꽁 날씨처럼 얼어붙으면 어떠나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양시장 반등해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어떤 이슈를 선정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등시 공방 오늘의 주제입니다. 올해 연말 효과 있을까? 주식을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매년 이맘때면 증시에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요? 연말 효과, 산타랠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아직 올해가 20일 정도 남긴 했지만 연말 효과 이미 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산타 마을이 노르웨이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멉니다. 멀기 때문에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산타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점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제 기억에 2010년하고 2012년은 장이 워낙 좋아서 12월 달에도 계속 양봉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2017년도도 그렇고 그 나머지는 12월 달에 상당히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중순 이후에 반등이 배당락이 될 때까지 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현재는 충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술적 반등이 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일단 해봅니다. 그렇군요. 연말까지 일단 지난주에도 많이 조정을 받아서 연말까지 반등이 가능하다.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장 조정을 두고 단순한 조정이다. 아니면 꺾인 거다. 지금 꺾인 거다. 이렇게 의견 좀 분분하거든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냥 기술적 반등은 가능합니다 정도를 할 걸 그랬다. 이런 후회가 일단 되고요. 일단 저는 이번에 시장의 조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실적이 좋으면 종목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무슨 걱정이 좀 드냐 하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고 있는 ICT, IT 관련된 종목분들이 후발 주자들한테 약간 좀 먹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 실적 좋을 겁니다. 그렇죠? 반도체도 좋을 거고 나머지 가전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거고 코스 하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실체가 없다는 이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만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질 가능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뒤따라서 올라오던 다른 나라들, 소위 말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을 살 거냐. 아니면 지금 2등이나 3등이나 4등 정도 하지만 향후에 1등으로 기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외국의 우리 업체의 경쟁자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1등인 업체가 1등을 유지하면서 낼 수 있는 퍼포먼스보다는 그러니까 수익률보다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수익률 면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은 우리가 좋지만 수익률은 좀 딴 데에서 그 열매를 과실을 따먹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지점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증시에 어떤 기술적 유인들 이런 부분보다는 펀드멘탈에 흔들림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게 한 10조 원 정도 됐었는데 사실 1월 달부터 한 7월까지는 순수 매수로 그냥 고고 했었는데 한 10조 원 정도 되죠. 그때까지의 어떤 환율이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1,200원에서 1,100원까지 환율에서만도 수익을 10% 이상 발생시킬 수 있었던 흐름이고 나머지 한 9월 정도까지는 또 한 번 매도를 좀 했었어요. 한 4조 원 정도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또 10월 들어서 매수를 하다가 이제 12월 들어서면서 1조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4번의 매수 매도가 바뀌는 과정을 보면 환율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건데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한 1075원에서 지금 1090원대까지 초반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내일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의한 예상을 해보면 한 25BP 정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단계까지는 아마 달러 강세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또 반대 급보로 보면 원자재 부분들이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좀 가격 하락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익 실현 욕구가 좀 많이 표출된 것 같고요. 아마 환율 부분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상승이 내년도 전망치가 좀 제한적이면 환율 상승도 일정 부분은 제한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 강도도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산타랠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수 포인트를 좀 많이 두죠. 그렇죠. 지수 포인트를 많이 주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수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지수는? 전체적으로는 별로 안 좋을 거다. 지수는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IT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종목을 제외한 다른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저평가 얘기가 나오고 하는 종목분들은 좀 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가 이미 1등하고 있는 쪽은 2등, 3등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매력도 자체가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애매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평가 된 종목들 쪽으로의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의 자체는 유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FMC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원달러 환율 밴드를 생각을 해보면 한 1100원부터 1200원 사이의 밴드로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밴드를 보면은 그 밴드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안 되죠. 너무 아래에 있죠. 그렇죠? 그럼 1200원까지 올라갈 동안에 외국인들이 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시장 자체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좀 반등을 하더라도 크게 부러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물음표 관계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달러 인덱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자산 축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 내년에는 세 차례 아니면 네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조금 강세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차트가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차트인데 전혀 강세 흐름이 이전 고점이 넘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보이고 중턱 정도 와가지고 다시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 자체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이제 1200원까지 약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작은 박스권 안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빨리 들어올 건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지수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같은 경우처럼 중국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저평가 된 일부 종목군들 쪽으로만 일단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개별 종목이나 업종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다시금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강세가 보였던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재탕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라이언 투자들의 수익에 극대화는 좀 힘들 것이다. 차라리 이제 저평가 된 종목군들 소위 말해서 요즘 좀 그래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건설주가 됐든 그런 쪽으로 기계 관련된 종목이 됐든 그런 쪽으로 차라리 지금은 선회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수익률 면에서 보잖아요. 그렇군요. 지점장님은 좀 눈여겨보는 업종이라든지 그렇다면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정말 수익률을 내시려면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연말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연말 연초에 정답을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 일단은 펀드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대부분 개별 종목을 딱 선적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커버트콜 전략을 사용하는 배당 프리미엄 같은 것도 상당히 괜찮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우선주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배당에 대해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년도 배당이 대략 연말에 한 22조 원 정도 된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포기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보다는 실적이 내년도 업종이 좀 활발히 교체되는 부분으로 들어올 거고 역시 윈도우 드레싱 부분에 있어서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대부분 공매도로 나온 부분이 작년보다는 한 15조 정도가 증가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70조 원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가 한 55조 원 정도 됐으니까 그 부분들이 배당금 수렴과 함께 이자율 상승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 쪽에서는 배당으로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부분하고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외국인들 흐름 같은 게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사줘야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얘들도 당황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길속 반등 정도 하지만 종목들은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의 방향성을 지금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쉽게 이제 우리 라이온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엑시트하느냐 빠져나가냐 빠져나가지 않느냐를 볼 때는 주식시장을 볼 것이 아니라 채권시장을 보세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11월달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채권을 한 1조 한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만기된 채권을 다시금 연장하지 않았던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외에도 한 1조 한 6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11월달에 외국인들 매수 들어왔던 부분을 보면 가장 많이 샀던 데가 중동 여왕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로 치고 들어왔다가 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미국계 자금은 사실 한 9천억 정도밖에 11월달에는 매수를 안 했거든요. 이 얘기 자체는 장기 자금 자체는 우리나라 환율의 흐름 자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가 아직은 좀 애매해지는 상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이제 라이온 투자자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세로 안 가거든요.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양쪽 완화 정책을 펴면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로 간다?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환율의 흐름 자체는 기축 통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축 통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의 달러 자체는 기축이기 때문에 강세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요즘 묘한 게 이런 거죠. 원래는 달러가 움직이고 이 달러를 따라 움직이던 게 위엔화도 달러를 따라 움직였고 위엔화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수출 비중이 한 24% 정도 되는 우리나라 원화도 달러하고 지금 위엔화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지 않고 같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일단 보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위엔화하고 달러하고 흐름이 반대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달러를 따라가야 될 거냐 아니면 위엔화를 따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종목군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부 다 IT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IT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아닌 다른 기계라든지 하는 쪽에서 더 우리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방향성이 사실 지금 지수가 더 반등을 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더 매도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매도는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또 쿼드러플 위칭 데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선물 매도 계약해놓은 거를 청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는 매수세로 전환되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단기 금리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고 장기 금리는 이제 금리가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단기에 대한 금리 스프레드가 좀 많이 좁혀져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 10년물하고 2년물의 차이를 보면은 지금 한 50BP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라든지 아니면 1997년도라든지 이럴 때 보면 전환됐던 거 있는데 지금 때 아니게 최근에 뭐 위기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위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사실 그런 게 표출되려면은 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단순히 지금 현재 어떤 미국에서 일어났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팡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식들이 미국에서 주가 할 확률이 거의 한 6, 7%대 정도 나왔었고 미국이 이제 아닌 중국에서도 또 살펴보면 바이드로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16% 이상씩 주가가 빠졌었는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게 빠졌어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넥스 이런 부분들이 16% 정도 빠졌었는데 아무래도 IT에 대한 부분들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혜가 좀 가장 적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축소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호황이냐 불황이냐를 떠나서 일단은 순이익이 내년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예상치 때문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되돌아오는 시기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 보셨겠지만 내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라가던 게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 기대감들이 좀 모아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반영이 된 지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실망감의 반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알던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빠지다가 걔들은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빠지던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그러면 주도주가 그냥 부러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IT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군들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 일단 인터플렉스도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술주들이 좀 밀리면서 지수 자체가 좀 부러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기 때문에 기존의 코스닥 활성 정책에 대해서 이게 약간 좀 흐지부지 되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일단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에서 여전히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디렘의 어떤 정점이라든지 우리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더 이상 장비 수주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무너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죠. 종목들은 지수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지수하고 종목이 지금 이제 안전히 다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좀 무너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 특히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밀리다가 이번에 반등을 하고 있고 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패턴 자체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의 지수는 안 좋더라도 기회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아까 이제 배당 얘기도 이제 해주셨고 그 다음 실적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12월 달은 실적 보고 투자하는 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은 그러니까 12월 달은 정말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2월까지 이어지지 않나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2월 달까지도 그 부분이 일단 이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정책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정책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정부가 지금 몰고 있는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리고 이제 정책 간담회가 어느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신 게 필요한데 하나하나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풍력, 지열, 조열 아니면은 바이오 관련된 바이오가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눕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걸 보면은 7, 80% 이상을 풍력하고 태양광으로 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서 사야 되는 종목들도 IT 관련된 종목이 되는 게 아니라 신재생 관련돼서 정부 정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분들 왜냐하면 그 얘기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본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IT를 뭐 대기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 수출을 많이 늘려서 국내 경제를 돌려보겠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득을 어떻게든 늘려가지고 경제발전이 이루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최근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편의점 관련된 종목이 조금 조정은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편의점이라든지 할인점이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뚱쳐서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두신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빅스비를 어디다가 이제 탑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시각 자체를 기존에 얘들이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밀리다가 얘들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 다른 쪽에서 그 부분을 자꾸 찾아야지 4월 달에는 제대로 된 수익률을 좀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도 사실 실적보다는 어떤 정책 쪽에 좀 더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이셨잖아요. 실적도 사실 무시 못할 요소 아닙니까? 실적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상당히 좋아지긴 했지만 사실 코스닥이 지금 시각층에 보면 대략 한 280조 정도 될 거예요. 순이익은 한 7조?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모멘텀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사실 연말에 이제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 부분이 먼저 작용을 한 부분이 있고 가장 또 큰 원인이었던 거는 한 2년 동안 중소형주들이 철저하게 소외됐었다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됐던 것 같고요. 뭐 보통 3년 기다려서 3개월 수익 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특성인 걸 감안해보면 사실 그 11월부터 시작된 랠리에서는 사실 수익률이 충분히 발생을 했습니다. 충분히 발생을 했고 내년도에 이제 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의 그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오라는 부분은 이제 지금 그 뉴스화 되고 있고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실현이 된 것도 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단기에 과도하게 오른 부분들은 일단 매수매도를 통해서 좀 해소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고점이 아직 그 뭐 기술적으로는 쌍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도 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뭐 그 우리가 지금 지수에 대한 어떤 코스닥 중형주 그 다음에 우량주와 거래소 부분이 이제 믹스되는 지수가 새로 개발되는 작업도 진행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이제 관심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1월 코스닥 활성화 대책 뭐 이런 부분들이 표면에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묻지마가 아니고 실제 실적이 그리고 성장이 가능한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지수보다는 종목군 중심으로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수익률이 사실 좀 충분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께서는 충분하다고 아니 뭐가 네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네 뭐 1% 6%에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2배 3배 나와도 근데 제 생각에는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20%가 나와도 적을 수도 있는데 뭐 하루 이틀에 20%가 나온다라는 분명은 분명히 예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느낌이 있죠. 속도 문제도 있고 저는 일부 업종에 그게 너무 좀 치우쳐져서 급격하게 올라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바이오 쪽에서 그렇죠. 많이 올라왔었는데 바이오의 시가총액 1, 2위 하는 종목들이 보면 신규 상장된 것들이 이제 또 그 시세가 분출되면서 그 다음에 또 호재성 뉴스가 또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뚱맞게 건설주를 좀 봐야 될 수도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건설업주. 이거는 그냥 혼자 시나리오인데 혼자 시나리오를 이제 혼자 시나리오라고 그러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 일대일로 관련돼서 아태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한 이경육촌조를 2022년인가 30년까지 이제 그걸 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경육촌조면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런데 일대일로를 하기 위해서 재정 기반을 하는 데가 AIIB잖아요. AIIB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면 지금이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일대일로에 대한 수주를 거의 못 받았어요. 사드라든지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제 중국하고 물고가 티면 지금 대부분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을 봅니다마는 그중에서 공사만 몇 개 따도 이게 부동산 경기라든지 예전에 중동붐처럼 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이제 건설주 하면은 금리도 올라가는 시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경기도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사기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좀 애매해진 상황입니다마는 유스플로우의 일대일로 관련된 수주라든지 하는 부분은 좀 지금부터라도 좀 체크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점장님도 1월 효과가 살아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1월 효과가 살아있다면 확실히 살아있다면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결론을 우리가 좀 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세요? 연말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세를 한번 대응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월 달에 대부분 증시가 1월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되게 좋아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장사 순이익이 한 145조에서 150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각종 증권사에 3000포인트를 쉽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내년도에는 158조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걸 봐서는 내년도에도 성장률이 외국계 보고서에서는 한 3% 정도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GDP 총액이 보면 한 1700조? 그 정도 되는데 그럼 내년도에도 50, 60조 정도의 성장은 무난하다고 보여지면 좋은 종목들은 업종 관계없이 1월 달에도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은 굉장히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1월 달에 상당히 기대감은 살아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이번 주에 또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에 따른 수혜주들도 아마 랠리가 그 결과에 따라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지점장이 개인적으로는 내년 증시를 상고하죠. 이 정도로? 뭐 예상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 뭐 다 예상이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표님은요? 지금 주식 사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월 효과라든지 12월 말에 충분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이제 미리 살 것이냐 미리 사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TV에 정말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가지고 이벤트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경제TV 앞에 다 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깔아놨는데 그 사람이 그날 출근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일단 현재 시점에서 무너지고 있는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종목은 일단 현금화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1월 효과라든지 12월에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종목은 나오는데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 종목을 건설주냐 아니면 사채자물 혁명이냐 미리 들어가 있는 것은 아까 제가 한국경제TV 앞에 이벤트를 미리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수급 기조가 돌면 그때부터는 쏠 준비를 일단 하고 계신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의 섹터가 아니라 다른 섹터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쏘세요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언제 돌아오는지 굉장히 예리하게 좀 시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끝나면 곧장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공방 오늘 주식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연말 효과 1월 효과까지도 저희가 언급을 해봤고요. 한화 투자증권 영업부 송요한 지점장님 KNGS당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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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